아니 우주는 왜 저래요? 앞집 여자한테 실현 당하고 나서부터 계속 쭉 저기압이야. 아하, 예. 조금 만나면 세상을 알고 살아야지. 아휴, 아휴 가려워. 아, 껴 무섭다. 빨리 가자. 에이, 진짜. 지금 나오십니까? 아니 근데 어제 온 곳은 왜 그대로? 잘못 배달 온 겁니다. 에이, 거짓말. 제 거 아니라고요. 아, 예. 가자. 다채로운 질감 JTBC 에이, 거짓말.